와, 셀카 보고 하는 거예요, 형? 어, 반말로 해야 돼. 방송 시작했어. 시작했어? 어. 시작했어, 지금? 반말로. 반말로. 자, 인사해줘. 반말로 인사? 응. 어, 안녕, 나는... 포우에서 지금... 포우에서 지금 앙상블로 공연을 준비 중인 문경초라고 해. 안녕. 문경초야. 여러분, 안녕? 안녕. 문경초라고 해. 이름 진짜 외우고 싶지? 와, 우와, 댓글들이 막 보인다. 우와, 신기하다. 이거 근데 댓글보면 헷갈려가지고 댓글 꺼야 되겠다. 한나야, 방송 시작했을 때 빨리 와. 아니, 댓글 누가 읽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하지? 일로 앉아. 한나야. 우와. 정우야! 어서와서 댓글 읽어줘.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아, 내가 또 이렇게 큰 배우들 사이에 있으니까 유난히 작아 보이는데 유난히 큰 배우들이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말길 바래. 내가 작은 게 아니고, 큰 배우들. 자, 우리 문경초배우는 예. 어. 내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게 있었는데 항상 그, 김수현을 닮았다고 본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아, 내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어떤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너무 감사하게 해 주셨지 근데 오늘 수염 기르니까 안 닮았다, 하나도. 그치, 그래서 기르고 왔지. 아, 누가 얘기했지? 누가 그랬지? 은하 누나? 은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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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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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화면이 새로로 되어 있어? 이거로 바꾸는 거? 화면이 새로로 되어있는 거? 화면이.. 댓글이 새로로 그때 남는데? 어. 어? 새로로는. 뭐지. 나는.. 안 되나봐. 설정을 해야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바꾸는 거니? 얘들아? 어떻게 바꾸는 건지 나에게도izada 얘기를 좀 해줄래? 아, 반대로 요렇게? 아아 아아 음 아니 이렇게 아닌데? 그럼 이거 다 맞아? 됐대! 이거 그럼 반대로 끼워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하자 아 껐다가 다시 해야 되는구나 아냐 귀찮다 그래 우리 껐다가 다시 하자 아 좋다